안녕하세요. 수다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찜닭입니다. 참치와요 주먹밥, 오이냉국, 김치도 같이 먹을게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당면부터. 비닐사각. 보니. 소금. 마셔별. 마셔별. 고cri. ип이. 치즈는 사과의 비빔밥이 좋음 그치 치즈가 엄청 좋음 튀김 치즈가 더 많은 날이 없음 치즈가 더 맛있어여 치즈가 더 맛있지 치즈가 더 맛있어여 치즈는 마늘에 부족한게 치즈가 더 맛있어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그러므로 계란 짠 음식 주추냉이 쭈뼛 하지만 이렇게 요즘은 단뻑 단묻 너무 맛있다 이때는 김치랑 너무 잘생겨서 동그랑도 맛있게 먹음 너무 맛있어서 아삭한 거 오늘의 소스는 없었지만 일단은 올림픽이 너무 잘 어울려서 저에겐 매운게 잘 어울린거에요 그리고 이거에겐 매운게 잘 어울린거에요 그리고 이제 먹어서 매운게 잘 어울린거에요 진정한 맛 그럼 매운게 잘 어울린거에요 저는 다 먹어야 겠어요 오늘은 다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오래된거에요 다 먹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 소스는 마늘에 버리고 고소하고 물은 마늘에 버리고 고소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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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해요 고소하고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청양고추 와우 바삭함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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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랍스터 남은 주먹밥을 비벼 먹을게요 이 언젠가 아직 안 되는 걸 좋아해요 이의 두개는 웹잎에 너무 맛있다 역시 새우는 새우는 엉덩이 새우는 바삭바삭 오늘은 매운다 저거 너무 만들어서 맛있어서 내 손이 너무 맛있고 나는 매운다 이 면은 매운다 매운다 저거 진짜 너무 맛있다 나는 매운다 나는 매운다 보통의 생선을 사랑하는 걸 부 cervical을 좋아해요 단단도 140도 skates을 사용하면서 지금은 5번 델기보다는 에어프라이 파는 한 입에 가득해서 政선은 조금 전체적으로 집에서 이게 이 시간대인데 사과는 고소하듯이 선무게도 한입이 이번엔 대파체온이기 때문에 별거에 대파들 참기름! 이것은 맛은 더 맛있다 정말 맛있다! 한입! 너무 맛있게 잘 들어가니까 진짜 비싼 맛도 많이 먹는데 진짜 잘 먹으면 더 맛있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소스 한 번 더 먹어야 한 번 더 먹으면 맛있게 먹어야 겠어요 침착 침착 맥주 마시기 계란 마지막 계란 마지막 계란 네 오늘은 찜닭 먹어봤는데요 이게 두 마린데도 불구하고 순살이라서 처음에는 양이 좀 적어 보였는데 닭 말고도 떡, 감자, 계란, 소시지 등등 여러가지 들어있어서 먹고나니까 배가 은근 차네요 양념도 살짝 매콤해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맛있게 해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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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